자기야 이번에 출장 가면 얼마 있다가 오는 거야? 나 당신 보고 싶은 거 못 참을 것 같아 빨리 한국 오면 안 돼? 놀러 가는 것도 아니고 일인데 어떡해 어쩔 수 없지 뭐 심심해도 좀만 참고 기다리고 있어 대신 내가 면세점에서 당신 선물 하나 사다 줄게 됐어 내가 언제 선물 가지고 싶대? 나는 그냥 당신 보고 싶은 거라고 아니면 이참에 나도 해외여행 가는 기분으로 당신 출장 따라갈까? 아니야 나 해외 일정이 많아서 당시만 더 힘들 거야 좀만 참고 있어 아 맞다 그리고 지난 출장 다녀오고 말한다는 걸 까먹었는데 응응 뭐 할 말 있었어? 음 아니 별건 아니고 혹시 나 없는 동안 내 방에 있는 물건 가져다 버리거나 팔거나 했어? 몇 개 없어진 게 있어서 응? 당신 물건을 내가 왜 팔아? 그럴 리가 없을 텐데? 뭐 없어졌는데? 아니면 내가 방 치우다가 깜빡하고 버렸나? 아니 나 옛날에 프랑스 출장 갔다가 만년필 하나 사온 게 있었는데 그게 아예 없어졌네 나중에 한번 잘 찾아봐 그거 비싼 거야 아 만년필 그거 내가 잠깐 쓴다고 하고 내 방에 어디 치워놨나 봐 다시 가져다 놓을게 당신이 만년필도 써? 아니 쓸 줄 알아? 별건 아니고 알던 친구가 자기 만년필 하나 친구한테 선물한다고 그래서 좋은 모델 있으면 알려달라길래 당신 방에서 가져와서 사진 하나 찍어줬던 것 같아 물어봤어야 하는데 미안 아니 그 정도야 뭐 그랬으면 진작 말을 하지 아무튼 별일 아니었으면 됐어 근데 당신 혹시 시계도 건드렸어? 시계? 무슨 시계? 나 시계는 진짜 손댄 적 없는데 내가 옛날에 성인 되고 나서 샀다던 시계 있잖아 롤렉스 시계 그것도 없어졌던데 아 롤렉스 시계? 그게 어디 있을 거야 내가 한번 찾아볼게 당신 혹시나 해서 말인데 나 없는 동안 집에 친구들 불러서 놀더라도 내 방에는 들어가게 하지마 안에 있는 물건들 중에 비싼 게 좀 많아서 무슨 말인지 알지? 응 알겠어요 이번에 출장 가면 보름 있다가 온다고 그랬나? 짧게는 보름 길면 한 달 정도 있을지도 몰라 해외 바이오들이랑 하는 미팅이라서 본사랑 얘기를 좀 더 해봐야 해 알겠어 누나 나 지금 집 거의 다 왔어 맥주 좀 사갈까? 누나 집에 맥주 있어? 야 너 미쳤어? 지난달에 우리 집 왔을 때 너 우리 집에서 만년필이랑 시계 가져갔니? 사실대로 털어놔 지금 상황 안 좋으니까 아 누나가 그냥 괜찮은 물건 있으면 아무거나 가져가라길래 그냥 몇 개 챙겼지 왜? 많이 비싼 거야? 야 이 등신아! 내가 내 물건 중에서 아무거나 가져가라고 했지 언제 남편 물건 챙겨가라고 했어? 또 무슨 도벽 있냐? 아 그게 남편 물건이었어? 아 미치겠네 그래서 지금 어떡해? 남편한테 걸린 거 아니야? 아니 일단은 내가 대충 둘러는 됐으니까 신경 꺼 아무튼 너 다시는 집에 와서 남편 물건에 손 댈 생각 하기만 해봐 잘못 걸리면 너랑 나랑 다 끝장이야 알만큼 아는 놈이 왜 그래? 알았어 누나 하 좀 풀어 누나 집 거의 다 와 가는데 맛있는 것 좀 사갈까? 초코 케이크 어때? 누나 요즘 당 딸린다면서 몰라 너 알아서 사와 그리고 너 내가 일전에 만들어 오라는 건 만들어 왔어? 울 남편 돈 뜯어서 집 하나 장만하려면 내가 그럴듯한 투자 계획서 하나 준비하랬잖아 아이 그거 지금 준비 중이야 안 그래도 주변에 진짜 주식하는 친구들한테 조언 얻어가지고 만들고 있어 가져다만 주면 무조건 속을걸? 돈 얼마나 뜯으려고? 그래도 집 구하고 차 구하려면 한 3억은 뜯어야지 울 남편 돈 버는 스케일 알잖아? 알지 물론 당근이지 암튼 그러면 내가 초코 케이크랑 집에서 요리해 먹을 만한 거 소고기랑 데일리 와인 좀 사갈게 어때? 그래 소고기랑 와인 괜찮다 내가 대충 준비하고 있을 테니까 몸만 넘어와 말 이쁘게 좀 해줘 오랜만에 보는데 누나 이러기야 으휴 알았어 애기야 몸만 와 이따 후끈하게 해줄게 이 정도면 됐어? 만족해? 알겠어 누나 혹시 안방에 그때 쓰던 수갑이랑 회출이 있어? 내가 까먹고 누나 집에 놓고 온 것 같은데 맞아? 으이구 멍청아 그거 내가 안방 옷장에 있어 너 그거 걸렸으면 어쩔 뻔했냐 진짜로? 그러면 난 이혼이고 너도 바로 법원 가서 빌어야 해 제발 조심 좀 해 알았다고 누나 뭘 그렇게 겁을 먹었어 괜히 엉뚱한 소리 하지 말고 냉큼 집이나 오세요 얼른 밥도 먹고 다른 것도 먹게 히히 누나 알았엉? 여보 집에서 잘 쉬고 있어요? 전화를 안 받네 무슨 일 있어? 으응 나 너무 피곤해서 하루 종일 자느라 그랬어 왜? 내 선물 사다 주려고? 여보 혹시 집에 누구 안 들여놨지? 전에도 말했듯이 내 방에 물건들이 비싼 게 많아서 무슨 얘기인 줄 알지? 여보 진짜 왜 그래 아무도 안 불렀다니까 지금 집에 나 혼자야 뭐가 불안해 자꾸 아 그래? 진짜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집에 혼자야? 내가 마지막으로 물어볼게 응 그렇다고 왜 이러는데 진짜로 나 슬슬 기분 나빠지려고 해 그럼 여기 찍혀서 당신이랑 같이 밥 먹고 떠들고 있는 건 누구야? 귀신인가? 여보 이게 뭐야? 지금 집안에 카메라 설치된 거야? 아니다 괜히 긴 말할 필요 없겠다 기다려봐 박내꺼씨 얘기 좀 해보세요 왜 말이 없어? 아이 형님 그게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하필 꼬셔도 학교 선배 와이프를 꼬셔 너 제정신이냐? 알고 꼬신 거야? 모르고 꼬신 거야? 선배님 그게 저도 어떤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잠깐만 학교 선배라니? 둘이 알던 사이였어? 야! 너 우리 남편 얼굴도 본 적 없다면서? 본 적이 없기는 너 울 와이프한테 돈동거리고 돈 뜯으려는 거 보니까 돈 목적으로 접근한 거 같은데 맞냐? 아이 정말 오해십니다 선배님 전혀 그런 목적 없었습니다 오히려 사모님이 저한테 돈을 좀 같이 벌어보자고 하셔서 너 미쳤냐? 내가 언제 돈 벌자고 그랬어? 이거 아주 정신나간 소리 하고 있네? 너가 나한테 먼저 남편 돈 뜯어서 새살림 차리자고 그랬잖아 틀렸어? 제가 언제 그랬어요? 진짜 어이가 없네 둘이서 아주 쇼를 한다 쇼를 해 어차피 둘이 나란히 고소당하고 법원에서 볼 것들이 왜 벌써부터 싸우고 난리야? 여보 고소라니 왜 그런 소리해? 난 정말 잘못한 거 없어 나도 속은 거야 나도 몰랐어 됐습니다 야 당신이 한 말과 행동 전부 홈캠에 찍혀 있는데 그걸 나보고 믿으라고? 너 왜 지금 와서 네 상간남 팔아먹고 혼자 살아남으려고 하냐? 이거 아주 이기적이네 여보 뭘 혼자 살아남아 왜 그래 정말로 알았어 내가 잘못했어 한 번만 용서해줘 다시는 안 그럴게 웃기는 소리하고 있다 정말 넌 네가 녹음된 동영상에서 뭐라고 말한지 기억도 못하지? 너가 내 뒷담을 얼마나 깠는지도 모르지? 기가 찬다 정말로 여보 그땐 내가 잠깐 미쳤었나 봐 진심이야 그리고 쟤랑도 그냥 알고 지내던 동생 수준으로 지냈어 한 번만 믿어줘 응? 아 그래? 너는 전에 알고 지내던 동생이랑 밥 먹다가 손도 잡고 먹다 말고 침대 올라가서 둘이 껴안고 그러니? 원래 알던 동생이랑은 그러는 게 맞는 건가? 내가 틀렸으면 대답해봐 여보 조만간 법원에서 고소장 날아올 거야 너도 내 집에서 짐 빼고 어디 고시원을 들어가던 원룸에 기어들어가던 알아서 하고 길게 말 안 해도 알지?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 돈 있으면 잘난 동생 앞세워서 한 번 뭐든 해봐 내가 둘 다 제대로 부숴줄 테니까 여보 한 번만 용서해줘 정말 오래 안 만났어 일주일도 안 알았어 그냥 내가 잠시 미쳤었나 봐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할 테니까 제발 수고해라 더 말할 기운도 없고 너 같은 애랑 대화하기도 싫으니까 결국 저는 곧장 와이프와 상간남을 주거침입죄와 절도죄 고소했고 와이프에게는 이혼 소송과 재산분할 그리고 불륜으로 인한 위자료를 청구했고 상간남에게는 상간남 소송을 제기했죠 제 대학 후배놈은 나이 먹고 반반한 얼굴로 주위에 돈 있어 보이는 여자들 상대로 호빠 선수 같은 짓을 하면서 공사치고 다니던 놈이었더라고요 제발 고소만은 피해달라며 저에게 싹싹 비는데 알고보니 전에도 비슷한 사례로 처벌받은 적이 있어서 가중처벌을 피하려고 그랬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제가 봐줬겠습니까 후배놈은 곧장 감방으로 들어가게 생겼고 와이프도 손에 쥔 돈이 한 푼도 없어서 생그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와이프는 길바닥에 내앉아 갈 곳이 없어서 고시원을 떠돌며 살고 있다고 합니다 다 자업자득이죠 자기야 나 너무 떨린다 뭘 떨고 그래 그래도 우리 만난 지 1년이 넘었는데 자기 집 가는 건 처음이잖아 나 너무 떨려 어머님이 나 좋아하실까? 당연하지 그리고 우리 엄마는 내가 좋다는 건 다 좋아하니까 분명 너도 좋아하실 거야 그래서 얼마 전에 너랑 나 궁합 보러 간 것 같던데 궁합? 응 뭐 보지 말라고 했는데 기어코 보고 온 것 같더라고 아 그래? 아 너 기독교라 이런 거 좀 불편하나? 아니야 안 불편해 각자 종교적 자유는 있는 거니까 궁합은 뭐래? 몰라 갔다 오고 나서 별 말 없는 거 보니 괜찮은 것 같은데? 그렇다면 다행이고 하 가는 길에 약국 들러서 청시만이라도 사 먹어야겠다 뭘 또 그렇게까지 자긴 몰라서 그래 곧 우리 결혼도 할 건데 어머님이 행여나 나 마음에 안 들어 하시면 어쩌나 하고 내가 어젯밤에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하여간 우리 자기는 걱정이 너무 많아서 탈이야 치 자기 나 약국만 들렀다 갈게 한 10분이면 도착할 것 같아 그래 나 집 밑에 내려와 있을게 천천히 와 응 알겠어 어디야? 왜 전화를 안 받아? 그렇다고 그냥 나가버리면 어떡해? 오빠 같으면 거기서 그런 소리 듣고 있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어? 아니 물론 우리 엄마가 말이 좀 심하긴 했는데 그렇다고 나이 더 어린 네가 그렇게 나가버리면 어떡해? 지금 여기서 나이 따질 때야? 속궁합이 좋네 안 좋네 이런 소리 하시는데 내가 거기서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되는데? 그냥 어른들이 하시는 말이니 흘려들으면 되지 뭘 그렇게 마음에 담고 앉아있어? 뭐라고? 오빠 같으면 흘려들을 수 있어? 그런 소리 듣고도 속궁합이 안 좋아서 결혼하면 오빠 복상사 시킨다잖아 내가 에이 설마 그러겠어? 진짜 살다 살다 별 그리고 우리 속궁합 좋잖아 오빠 지금 장난할 기분 아니야? 알아 알아 그러니까 마음 풀어 내가 우리 엄마는 어떻게 해서든 잘 구슬려 볼게 알겠지? 알겠어 내 시민이? 누구세요? 나다 태자 엄마 아 안녕하세요 제 연락처는 어떻게 태자한테 물어봤지 아 그러시구나 무슨 일이세요? 너 우리 태자한테 나보고 사과하라고 그랬다면서? 네? 제가요? 아니요 그런 적 없는데 그런 적 없기는 우리 태자가 그날 이후로 나보고 너한테 사과하라고 하던데 살면서 지 엄마한테 사과하라니 말하니 한 적 한 번도 없는 애인데 그런 애가 갑자기 나한테 사과하라는 게 말이나 되니? 저 오빠한테 어머님 보고 사과하라고 시킨 적 없어요 정말 사주가 딱 들어 맞네 딱 들어 맞어 네? 사주에서 네가 기가 세서 우리 아들 잡아먹을 거라더니 기 센 거 봐 어른한테 말 한마디 안 지고 꼬박꼬박 대들기나 하고 저 어머님한테 대든 적 없고요 있는 사실 그대로를 말씀드린 것 뿐이에요 여자가 좀 고분고분한 맛도 있어야 남자가 밖으로 안 돌고 파밀도 열심히 하지 저렇게 꿋꿋하게 있는데 어느 남자가 달려드누 그러니 우리 아들 복상사나 시킨다 하지 어머님 난 사과 못한다 그리고 이 결혼 반대야 난 우리 아들이 복상사에서 죽는 꼴 죽어도 못 본다 점쟁이한테 들어보니 속궁합이 최악 중에 최악이라더라 점쟁이 말 그거 다 말장난이에요 아무튼 난 이 결혼 반대니까 그런 줄 알아라 아 진짜 왜 저래 오빠 나 이 결혼 못할 것 같아 뭐 왜 어제 어머님 연락 오셨어 뭐라고 오빠랑 나랑 속궁합 최악이라서 오빠가 복상사 한다고 내가 기가 세서 오빠가 파밀 못한다고 뭐 또 그 소리야 아 엄마도 참 사과하라니까 미안해 내심아 내가 대신 사과할게 아니 됐어 나 저런 소리 들으면서까지 이 결혼 하고 싶지 않아 안 돼 내심아 나 너 없이 못 사는 거 알잖아 그리고 속궁합 솔직히 잘 맞는지 아닌지는 우리가 더 잘 알잖아 나 너만큼 잘 맞는 여자 찾기도 힘들단 말이야 응? 나 솔직히 너 만나기 전에는 잘 안 됐던 거 알잖아 오빠는 그러면 여자 찾기 힘들었거든 알겠어 목사님 따님이 예배 시간에 늦으면서 뭐예요? 미안 미안 차가 막혀가지고 봐주세요 임목사님 아유 얼른 와 아 참 태자는 태자도 같이 와? 아 아니 오빠는 조금 일이 있어서 오늘 예배는 못 올 것 같아 왜? 왜? 둘이 싸웠어? 아니야 그런 거 그나저나 너네 둘은 언제 결혼하려고? 어? 아 그게 왜? 무슨 일인데 뜸을 들여? 사실 오빠네 어머님이 나 반대하셔 뭐? 왜? 그냥 내가 못마땅하신가 봐 아 우리 딸이 뭐가 어때서 내가 아빠 눈에만 예뻐 보이나 보지 그게 말이야 방구야 학력도 좋아 얼굴도 예뻐 마음씨도 좋아 어디 하나 빠지는 곳이 없는데 그러게 말이야 뭐 다른 걸로 반대하시는 건 아니지? 어? 어 아니야 그런 거 그래? 음 혹시라도 거기서 터무니없는 일로 너한테 트집 잡골랑 너도 이 결혼 못하겠다 말해 아빠도 이런 결혼은 반대니까 알겠어 자기야 응 오빠 무슨 일이야? 엄마가 자기랑 나 결혼 허락하겠대 뭐? 진짜? 그렇다니까 거 봐 내가 뭐랬어 나만 믿으라고 했지? 어머님 어떻게 설득시켰어? 말도 안 되는 사주 타령하셔서 결혼 허락 안 해주실 줄 알았는데 내가 자기랑 결혼 안 하면 확 한강물에 뛰어들 거라고 했지 뭐라고? 나 잘했지? 흐흐흐 장난쳐? 그거는 반협박이잖아 하 진짜 철없다 그럼 뭐 어때? 엄마가 자기랑 나 결혼 허락해줬다는 거가 중요하지 지금 그렇게 해서 허락받은 게 자랑이야? 하 그럼 뭐 어떻게 아냐? 엄마도 난리 너도 난리 그렇다고 내가 너랑 헤어질 수는 없잖아 하 알겠어 너무 걱정 마 우리 엄마 이제 다시는 그 사주 타령 안 하기로 했으니까 진짜지? 그렇다니까 이젠 사주 타령 안 한대 알겠어 얼른 상견례 날짜부터 잡자 상견례? 그래 쇳불도 단번에 빼라고 엄마가 허락한 마당에 얼른 상견례 날 잡아버리자 그래도 너무 급한 거 아니야? 이제 막 허락하신 거잖아 뭐가 급해 이러다 또 우리 엄마 마음 바꾸면 어쩌려고 그래 알겠어 나도 아빠한테 말해볼게 아빠 바빠? 어 우리 딸 안 바빠 지금 교회 전도사님들이랑 식사 중 다른 게 아니라 나 상견례 잡으려고 뭐 상견례? 태자 부모님이 허락하셨어? 응 어머님이 나 허락해 주셨어 내심아 아빠는 솔직히 태자네 부모님이 너 반대한다고 들었을 때 이 결혼 물고 싶었어 아빠 근데 니가 태자랑 결혼하고 싶어하는 것 같으니 말리진 않았지 이 결혼 하고 싶은 거 맞지? 그럼 나 태자 오빠 많이 사랑해 그래 그러면 아빠도 허락하마 상견례 날 잡자 고마워 아빠 별 말씀을 우리 딸만 행복하다면 아빠는 뭐든 다 좋아 감사합니다 임목사님 하나님도 우리 내심이 결혼 축복하실 게다 응 상견례 장소 잡았니? 네 어머니 XX 가든이요 여기가 음식이 아주 정갈하고 깔끔하게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에휴 진짜 취향하고는 네? 아니다 알겠다 그럼 그날 보자꾸나 네 어머니 진짜? 이제 사주 이야기는 안 하시네 마음 접으신 건가? 뭐 어때? 오히려 잘 됐지 뭐 어디야? 약속 시간이 5분이 지났는데 왜 이렇게 안 와? 지금 우리 가족 다 기다리고 있어 나 지금 아빠랑 택시 타고 가고 있어 미안해 뭐? 아직도 택시라고? 뭐 하느라 이렇게 늦는 거야? 상견례 날까지 늦다니 제정신이야? 미안해 앞차가 사고가 나서 택시가 옴짝달싹을 못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상견례 날 늦는 게 말이 돼? 미안해 어머님 화 많이 나셨어? 아 몰라 얼른 오기나 해 알겠어 나 곧 10분 뒤면 도착해 들어오면 우리 엄마 비위 잘 맞춰줘 지금 기분 저기압이니까 알겠어 너 당장 여기로 안 와? 맞아 지금 이게 몇 번째야? 지난번에도 우리 집에서 혼자 뛰쳐나가더니 그래 그게 무슨 버르장머리야? 지금 그래서 이렇게 단체방까지 만드신 거예요? 네가 전화를 안 받잖아 내심이 너 당장 와서 엄마한테 사과해 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우리 엄마한테 사탄이라니 해 말이 심한 거 아니야? 그럼 어머님 말은 안 심하고? 내가 뭐? 나보고 엉덩이가 납작해서 애도 못 낳을 거라느니 기가 세서 오빠 거기가 안 설 거라느니 그래서 반미를 못 해서 오빠가 복상 살 거라느니 너가 상결내야 안 늦었어 봐 내가 그런 소리를 하나? 그리고 나 요즘 잘 안 서는 것도 맞아 내가 내색은 안 하고 있었지만 그게 왜 내 탓이야? 오빠 탓이지? 오빠가 속궁합 좋다고 어쩌고 이야기할 때 솔직히 갖쟐놨거든? 그리고 약속 늦은 건 정말 죄송한데요 그게 지금 이거랑 뭔 상관이에요? 아 됐고 빨랑 여기로 뛰어와 나도 이렇게는 못 참아 아빠 이 사람들 좀 봐 진짜 이것들이 내가 우리 딸 얼굴 봐서 그 자리에서는 참고 있었는데 이 마귀 사탕 같은 것들 뭐, 뭐여? 말이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 돼도 않는 말로 우리 딸 보고 파밀우는 하고 아이고 나 참 원 기가 차서 대자너 너가 파밀 못하는 건 니 탓이지 왜 우리 딸 탓이냐 이런 미기한 것들 그리고 자식 새끼가 파밀 못하면 비뇨기과를 데려가 이 여편네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썩 물러가라 이 사탄들아 그 뒤로 남자친구는 절 찾아와서 사과 타령을 했고 듣다 못한 아빠가 남자친구 집을 찾아가 사탄아 물러가라며 팥을 뿌리며 이 일은 종식되었습니다 물론 남자친구랑도 헤어졌고요 오히려 잘 됐죠 뭐 결혼하고 나서 사주에 미친 시모의 정체를 알았으면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출근했어? 아니 커피 사놓고 우리 아가씨 대기 중이지 얼른 나와 정말 센스쟁이라니까 아 맞다 오늘부터 새 직원 출근하는 날이라며 그러게 면접 때 못 봤는데 나이가 꽤 어리다고 하더라 스물 네 살이라던가 스무 살 때부터 회사 다니다가 여기로 이직했다고 이 부장님이 그러시더라고 어머 정말? 그나저나 인수인계라니 여기 몸 담은 지가 꽤 됐는데 조금 아쉽다 그러게 매일매일 같이 출근하고 같이 점심 먹고 한 명 야근하면 퇴근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 재밌었는데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어 에이 고생은 고마워 바람씨 이제 퇴사하고 나면 본격적으로 우리 결혼 준비랑 창첩장 제작부터 들어가야겠다 도와줄 거 있으면 꼭 말해줘 얼마든지 도와줄 테니까 알았어요 새로 들어온 직원은 어때? 일은 잘해? 음 아직은 지켜봐야 알겠지만 이쪽 업계 경력이 있어서 그런지 하나를 알려주면 곧잘 하더라고 행동도 빠르고 싹싹하고 이 정도면 믿고 맡겨도 될 것 같아 다행이네 나도 이따가 시간 되면 대충 인사나 하러 내려갈게 알겠어요 이따 시간 날 때 봐 아가 바쁘니? 결혼 준비는 잘 되어가고 있고 어머님 안녕하세요 안 그래도 연락드리려던 참인데 오늘부터 저 대신할 직원 들어와서 인수인계 들어갔고 인수인계 마무리하고 퇴사하고 나면 본격적으로 식준비 들어가려고요 음 아이고 바쁘겠구나 아니 오늘 친구들을 만나서 네 자랑을 입이 닳도록 했더니 얼른 만나보고 싶다고 성화를 부리지 뭐니 능력 있지 성격 싹싹하지 다시 생각해봐도 바람이는 너한테 평생 절을 하고 살아도 모자랄 거다 어머님 저 그 정도는 아니에요 너무 비행기 태워주시는 거 아니에요 얘는 비행기라니 하나같이 전부 진심인걸 그럼 이번 주에는 시간 안 나는 거니? 너 우리 집 왔을 때 매실 장아찌 잘 먹던 게 생각이 나서 새로 또 담궈놨는데 정말요? 어머님 표 장아찌는 여태 먹었던 음식 중에서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바쁜 것만 정리되고 조만간 또 찾아뵐게 어머니 그래 그래 몸 상하지 않게 쉬엄쉬엄 일하고 조만간 또 연락하마 우림씨 벌써 일한 지 일주일이나 됐네 일은 좀 어떤 것 같아? 적성에는 좀 맞는 것 같아? 아 네 선배님께서 일을 너무 잘 가르쳐 주셔서 하나도 어려운 게 없었어요 선배님께서 어떻게 실력자라고 불렸는지 정말 잘 알겠던데요 에이 나는 알고 있는 것만 가르쳐 준 건데 뭐 앞으로 더 많은 업무가 생길 수 있으니까 나 말고도 주변 분들이랑 인사도 하고 얘기도 나눠가면서 배울 것 있으면 배워놔 친해진 사람은 좀 있어? 음 친해진 분들이요? 음 아직은 없는 것 같은데 아 한 분 계세요 개발 2팀 강바람 팀장님이요 강팀장? 아 어떻게 친해졌어? 그분께서 먼저 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몇 살이냐 일은 어렵지 않냐 뭐 이렇게 여쭤봐 주셨어요 음 그랬구나 강팀장 곧 내 남편 될 사람이야 성격 괜찮지 회사 안에서 발도 넓어서 친하게 지내면 좋을 거야 회사 돌아가는 것도 알고 정말요? 두 분 정말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이야기해줘서 고마워 자 이제 점심도 먹었겠다 다시 업무 시작해 볼까? 네 알겠습니다 바람씨 오늘 몇 시에 들어와? 예식장 잡는 것 때문에 같이 이야기를 나눠봐야 할 것 같아서 나 오늘도 늦어 그리고 그런 건 혼자 좀 결정할 수 없어? 안 그래도 요즘 정신 없어 죽겠는데 이거 골라줘 저거 해줘 이건 어떻고 저건 어떻고 혼자 결정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야? 결혼은 나 혼자 해? 청첩장도 나 혼자 제작 맡기고 드레스 고르는 것도 친구랑 가고 이것저것 자잘한 것들까지 전부 내가 결정하고 알아보고 준비하고 있는데 예식장 하나 정도는 좀 같이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요즘 우리 신제품 개발 들어가서 우리 개발팀 전부 야근의 회의에 매달리고 있어서 정신 없다고 내가 몇 번을 이야기해야 해? 에휴 말하면 뭐 하겠냐 예식장은 제일 저렴한 곳으로 해 그래 알겠어 미안해 바쁜데 정신 없게 만들어서 내가 너무 예민했나 봐 그럼 알아보고 제일 괜찮은 곳으로 예약하던지 할게 알아서 해 자 히야 잘 지내고 있어? 너 없으니까 회사가 너무 조용하다 야 말도 마 요즘 너무 정신 없어 죽겠어 결혼 준비가 이렇게 힘든 건지 몰랐다 너는 이 힘든 걸 어떻게 했냐? 예식장 예약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스드메랑 청첩장 제작까지 하 진짜 바쁘다 바빠 응? 너네 파혼한 거 아니었어? 오늘 그거 물어보려고 연락했는데 그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날까지 다 잡아놨는데 누가 그렇게 쓸데없는 소릴 해? 아니 강 부장님이 갑자기 와선 너희가 파혼한 것 같다고 하시는 거야 그래서 내가 무슨 소리시냐고 왜 그러시는 거냐고 여쭤봤더니 글쎄 강팀장이랑 여우림씨랑 맨날 같이 붙어다닌다면서? 그래서 너네 깨진 줄 알았다고 하시더라고 바람씨랑 여우림씨가? 나는 전혀 몰랐네 도통 얘기할 시간도 없으니 우리는 아무 문제 없어 파혼은 무슨 그나저나 요즘 개발팀 바쁘다면서 신제품 출시 준비는 잘 돼가? 신제품이라니? 무슨 소리야? 우리 지금 안 그래도 일 없어서 완전 백순오름이 따로 없는데 뭐? 너의 신제품 때문에 매일 야근하는 거 아니었어? 강팀장이 그래? 와 이 자식 봐라 왜 그런 거짓말을 했지? 그래서 최근에 예식장 잡는 걸로도 싸웠어 자기 바쁜데 예민하게 굴지 말라면서 응? 그런 건 둘이서 상의해야지 결혼은 여자 혼자 하나? 그래서 너 혼자 정했고? 별 수 있어 당장이 급한데 어이구 이 답답아 나 유부 3년 차야 수상한 촉이 느껴진다 강팀장 감시 잘해 나도 같은 부서면 열심히 지켜보겠지만 다른 부서라 관찰을 할 수가 없네 에이 의심을 할라치면 끝도 없지 아무튼 먼저 연락줘서 고마워 미네야 조만간 한번 만나자 그래 나 다시 일 들어간다 우림씨 오랜만이에요 회사 생활은 잘하고 있어요? 아 안녕하세요 네 회사 생활은 적응도 다 했고 재미있어요 그런데 어쩐 일이세요? 퇴사한 지 한 달이 지나도록 우림씨한테 연락 한번 못해준 게 마음에 좀 걸려서요 이것저것 챙겨줬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괜찮아요 강팀장님께서 잘 챙겨주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야기 들었어요 사실 그것 때문에 연락한 것도 있는데 우림씨 기분 나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바람씨하고 오해 살만한 행동은 안 했으면 좋겠는데 회사 내에서 이상한 소문이 나고 있대요 어머 무슨 소문이요? 저희들이 파혼하고 바람씨가 우림씨랑 사귄다는 소문이요 그런 소문이 돌아요? 저는 전혀 몰랐는데요 몰랐을 수 있죠 하지만 퇴사한 입장이라도 그런 소문 들려오는 거 제 입장에서는 조금 불쾌하네요 앞으로는 그런 소리 제 귀에 들리지 않게 조심해 주세요 우림씨는 똑똑한 사람이니까 이해하죠? 네 알겠어요 조심할게요 야 부자일 너 우림씨한테 뭐라고 한 거야? 응? 새벽에 갑자기 무슨 소리야? 자기 아직 집에 안 들어왔어? 퇴근하고 이제 들어가는 중인데 우림씨가 나한테 울면서 네가 전화로 나랑 붙어 다니지 말라고 별 난리를 다 피웠다던데 진짜 미쳤어? 결혼 날짜 잡으니까 본색을 드러내는 거야? 아니면 안 하던 집착이라도 하는 거야? 바람씨 내가 오늘 무슨 얘기를 들었는지 알아? 회사 내에 우리 둘이 파혼하고 바람씨랑 우림씨가 사귄다는 소문이 돈대 둘이 너무 붙어 다녀서 내가 왜 그런 얘기를 듣고 있어야 하는데? 참나 그럼 그 소문낸 사람들한테 가서 따져야 하는 거 아니야? 왜 애먼 애는 잡고 그러냐고 지금 우림씨 피 흔드는 거야? 애가 아직 어리잖아 얼마나 상처받았겠어 어른이 어른답게 행동하지 못하고 진짜 왜 안 하던 짓을 하고 그래? 정말 실망이다 오늘 작은 방에서 혼자 잘 테니까 그렇게 알아 바람씨 나는 그게 아니라 듣기 싫으니까 변명하지 마 이번 주 결혼식 맞지? 응 이번 주가 결혼식이야 회사 사람들 다 온다지? 그럼 누구 결혼식인데? 당연히 다 와야지 안 그래? 와 내가 드디어 결혼을 하는구나 뷔페 제일 맛있는 곳으로 잡았으니까 밥까지 꼭 먹고 가 알겠지? 네가 그러지 말라고 해도 그럴 생각이었는데 봄날의 신부가 되는 소감이 어떠신가 와요 부자이씨? 어... 일단 너무너무 떨리고요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갔고요 아 맞다 돈 얘기하니까 갑자기 생각난 건데 너 강팀장 차 바꿔줬니? 응? 어응 바꿔달래서 바꿔줬어 안 그래도 타던 차가 조금 오래되기도 했고 결혼 기념으로 하나 장만해줬지 이야 역시 부잣집 딸내미 씀씀이가 대박이란 말이야 에이 뭘 그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지 에휴 강팀장 대출금도 갚아줘 차도 바꿔줘 결혼 자금도 네가 더 많이 보태고 강팀장은 진짜 너한테 잘해야 하는데 그치? 알아서 잘하겠지 그치? 잘하겠지? 강팀장이 속상하게 하면 말해 목을 확 뜯어버릴 테니까 아이고 든든해라 알겠네요 주말에 만나 혹시나 해서 살펴봤는데 역시나였네 강바람 할 말 없니? 너 이게 다 뭐야? 네가 어떻게 이걸 가지고 있어? 어젯밤에 회사 사람들한테 연락이 왔어 너네들이 모텔 들어갔다가 나오는 걸 봤다고 근데 난 끝까지 널 믿었다 넌 그런 사람이 아닐 거라고 굳게 믿고 있었거든 바람이 너 이게 다 뭐냐? 저 아가씨는 또 누구고 저 상스러운 대화는 또 뭐야? 엄마 아니 그게 아니라 자야 일단 흥분하지 말고 진정 좀 하고 대화하자 우리 네가 나랑 결혼하는 거에 대해 인생 망하게 생겼다라고 이야기를 할 줄은 몰랐네 내가 여태까지 너 대출금 갚고 새 차 뽑아주고 결혼 자금까지 거의 내가 부담한 거 그건 다 잊고 있었나봐 왜? 어리고 예쁜 애가 만나주니 네가 뭐라도 된 것 같디? 이... 이 썩을 놈 평생 지 아내를 받들고 살아도 모자랄 판에 뭐? 인생이 망하게 생겨? 너는 오늘부터 내 자식 아니다 앞으로 두 번 다시는 아는 척도 하지 말아라 너 같은 자식 없는 셈 치고 살 테니 그리고 자이야 너한테는 정말 면목이었구나 미안하다 얼마나 선배님이 매력이 없었으면 저한테 바로 넘어오셨겠어요 야 닥쳐 분위기 파악 안 돼? 오늘 결혼식은 취소할 거고 네 친척들한테도 다 이야기할 거야 우리 가족들 친척들한텐 미리 다 이야기했고 아 물론 회사 사람들한테도 둘이 지지고 볶고 잘 살던지 말던지 알아서 하시고 식장에서 대문짝만하게 안 걸어놓은 걸 감사하게 여기고 살아 이 쓰레기 같은 연놈들아 그 사건이 있은 후 결혼식은 당연히 취소되었고 결혼식 예약 비용 등도 손해배상 그리고 위자료 청구 등 소송도 진행해서 보상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회사 내에 이야기가 쫙 퍼진 덕분에 두 사람은 회사에서 자발적으로 퇴사했습니다 들은 바로는 차량 유지비와 대출금을 갚을 능력도 없어진 그 사람은 파산 신청을 해서 빈털터리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또 다른 회사에서 일을 하다 상처를 안아줄 좋은 사람을 만나 예쁘게 연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제 운명이었겠거니 생각하고 앞으로도 잘 살아가 보려 합니다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돈은 좀 구해봤어? 아씨 이제 친구놈들도 내가 하도 빌려달라 했더니 안 빌려주네 그래? 그럼 어떡해 자기야 그냥 우리 이 집 팔까? 안 돼 집은! 집은 최후의 수단으로 남겨두자 그리고 이 집 지금 팔아봤자 돈값이야 뭐 은행 대출이라도 알아보던가 대출? 우리 이제 안 나와 카드로 내다가 제2금융권 돈까지 다 끌어다 썼는데 은행에서 대출이 나오겠어? 아이씨 그런가? 어머님한테 좀 빌려달라 하자 우리 엄마한테? 어 어머님 쌈짓돈 있으시잖아 아 연작 그 계집애가 또 난리 칠텐데 아가씨돈도 아닌데 아가씨가 왜 난리쳐? 웃겨 정말 연작해 지난번에도 우리가 엄마한테 돈 빌려달라 해서 난리 쳤잖아 그러니까 아가씨돈데 아닌데 아가씨가 왜 난리 치냐고 진짜 가만 보면 아가씨도 오지랖 쩔어 아 그러면 어떡해 솔직히 자기가 그 주식 대박이라고 하지만 않았어도 우리가 이렇게 쪽박 차진 않았을 거야 아 그게 왜 나 때문이야 개과장 그 자식이 나한테 분명 대박날 주식이라 했단 말이야 아 몰라 지금 이렇게 이야기해봤자 뭐 달라질 것도 없고 어머님한테 빌려보자 우리 이번에 카드값이랑 이자 못 갚으면 끝장이야 아 그래 알겠어 아빠 죽고 보험금 있으니 그거라도 달라고 하든지 해보지 뭐 엄마 어어 아들 무슨 일이야 요새 통 연락도 없더니 아 뭐 좀 바빴어 분실이도 잘 지내고 네 어머님 잘 지내요 아 그래 잘 지낸다면 됐다 어머님은 잘 지내시죠? 시골에서 혼자 적적하시겠어요 뭐 시골 생활도 나쁘진 않아 연자도 종종 놀러오고 아 그래요? 엄마 있잖아 나 돈 좀 빌려줘 뭐? 돈? 아 어 우리가 급전이 필요해서 얼마나 지난번에도 엄마한테 천만원이나 빌려갔잖아 삼천만원만 뭐? 삼천만원? 아 돈 삼천이 무슨 내 이름도 아니고 엄마가 그렇게 큰 돈이 어딨어 왜? 아빠 보험금 있잖아 맞아요 어머님 아버님 보험금 있잖아요 그거 잠시만 저희한테 빌려주시면 안될까요? 저희가 금방 갚아드릴게요 맞아 엄마 금방 갚을게 잠깐만 빌려줘 너네 이번에 도대체 몇 번째 했니? 지난번에도 금방 갚는다 해놓고 천만원 빌려가 놓고 아 도대체 뭐 하길래 매일 그렇게 큰 돈이 필요해 다 쓸 데가 있어서 그래요 어머님 막말로 어머님 시골에서 혼자 사시는데 돈 쓸 일 별로 없으시잖아요 뭐? 엄마 제발 응? 진짜 급해서 그래 안된다 이번에는 못 도와줘 너희들이 알아서 해 엄마 아이씨 어떡하지 자기야? 뭘 어떡해 어떻게 해서든 어머님 구워 삶아야지 아 진짜 노인네 깐깐하게 왜 저래? 엄마 나 이번 주말에 내려갈까 하는데 괜찮지? 어? 어 그래 왜? 오랜만에 딸내미가 내려간다는데 반응이 왜 이렇게 시원치 않아? 그게 뭔데 그래 진상이한테는 말하지마 오빠? 오빠한테 왜? 설마 오빠가 또 돈 빌려달래? 어? 어 미쳤어 진짜? 엄마 돈 안 빌려줬지? 어 어 이번엔 안 빌려줬어 잘했어 진짜 도대체 무슨 정신머리인 거야? 한두 번이어야지 엄마한테 용돈을 못줄망정 근데 이번엔 니네 올케까지 나서서 도와달라는데 진짜 급한 일이라도 생겼나? 일단 너희들끼리 알아서 하라고는 했는데 영 마음이 안 좋네 올케까지? 급한 일은 무슨? 잘했어 엄마 절대 절대 도와주지 마 아이 진짜 급한 일이면 어떡해 아 엄마가 무슨 돈이 있어서 계속 그렇게 빌려줘 그치만 아이 참 괜찮대도 나이가 30대인데 알아서 하라 그래 그리고 그동안 그거 올케가 뒤에서 오빠한테 조종한 거야 내가 모를 줄 알고 뭐? 무튼 그러니까 도와주지 마 엄마 이번에도 오빠한테 돈 빌려주면 나 진짜 화낼 거야 알겠지? 알겠어 오빠 미쳤어? 아 왜 또 너는 맨날 나보고 미쳤다고 하냐? 엄마한테 돈 빌려달라고 했다면서? 아 그거? 어 빌려달라 했는데 엄마가 돈이 어딨다고 빌려달래 아 엄마가 돈이 왜 없어? 그 아빠 돌아가시고 나온 보험금 있잖아 네가 사람 새끼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아빠 보험금을 달라고 해? 아 그러면 어떡하냐? 당장 돈이 급한데 아니 도대체 오빠랑 올케는 돈 벌어서 어디다 쓰는 거야? 둘이 노는 것도 아니고 일하면서 왜 매일 돈이 없대? 우리도 다 쓸 데가 있으니 빌려달라 하지 오죽하면 엄마한테까지 빌려달라고 하겠냐? 아 그니까 그 쓸 데가 어디냐고 한두 푼도 아니고 매번 빌려갈 때마다 몇 천씩 빌려가 놓고 너네 엄마한테 돈 빌려서 갚은 적 있어? 뭐 너네? 너 지금 우리한테 너네 라인이야?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오빠랑 언니한테 너네는 심하지 않냐? 지금 중요한 게 그게 아니잖아 돈 빌려가 놓고 갚은 적도 없으면서 올케한테 똑똑히 전해 이번에는 절대 절대 엄마 돈 탐내지 말라고 아 이게 진짜 나 분명히 경고했어 이번에도 엄마 돈 넘보면 내가 가만 안 있어 자기야 어머님한테 따로 연락 더 없었지? 어 아씨 진짜 급하다는데 왜 안 빌려준다는 거야? 전에는 잘만 빌려줘놓고 아무래도 연작 그 계집애가 엄마한테 뭐라 한 것 같아 뭐? 아가씨가? 연작에 지난번에도 우리가 엄마한테 돈 빌려가서 대놓고 뭐라 했었잖아 아니 아가씨는 자기 돈도 아니면서 왜 난리를 해? 아씨 진짜 얼른 빚 갚으라고 빚쟁이들 전화하고 난리 났는데 어쩔 거야 아 한숨만 쉬지 말고 진짜 됐어 내가 어머님한테 따로 이야기하던가 할게 자기를 믿은 내가 바보지 자기를 믿은 내가 바보지 아 진짜 양쪽에서 미치겠네 어머님 어 그래 아가 내가 잠시 텃밭에 갔다 오느라 전화를 못 받았네 무슨 일이니? 무슨 일이겠어요 음? 어머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지금 빚쟁이들한테 죽게 생겼어요 뭐? 도대체 그 많은 돈 왜 안 빌려주시는 건데요? 아버님 보험금 억단위로 받으셨잖아요 너희 나한테 돈 맡겨놨니? 솔직히 어머님 죽으면 그 돈 다 저희 진상 식구 아니에요? 어차피 받을 거 미리 좀 땡겨달라는데 그게 그렇게 싫으세요? 너 지금 지혜미한테 그게 할 소리라고 생각하니? 그래요 지금 빚더미에 나은 게 생겼는데 제가 눈에 뵈는 게 있겠어요? 다 늙으면 욕심도 없어진다는데 어머님 그거 다 욕심이에요 아가 됐고 지금 어머니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 빚쟁이들 손에 죽는 꼴 보고 싶으시면 그 돈 다 끌어안고 계시던가요 알아서 하세요 참고로 어머님도 언젠가 아버님처럼 될지도 모르시는 거 아시죠? 사람 아픈 거 순식간이니까 어머님 곁에 누가 있는지 잘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저 저 저 엄마 너무 심하게 와서 뭐라고? 혈압이 왜? 엄마 혈압은 그래도 양호한 편이었잖아 그게 너네 올케가 이러고 엄마한테 보냈더라 뭐? 미친 거 아니야? 저거 지금 제정신이야? 돈 욕심이 어쩌고 어째? 간병할 사람을 곰곰이 생각해보라고? 진짜 미친 년인 줄 알았다 진짜 미친 년인 줄은 알았다만 단단히 미친 년이네 그냥 돈 빌려주자 오죽하면 저러겠니 엄마도 마음 불편하고 아 엄마 아 엄마 쟤들 이번이 마지막일 것 같아? 이번에 빌려주면 또 빌려달라 할 인간들이야 내가 본때를 보여줘야지 안되겠네 야! 너희 여자 아주 오빠한테 반말이 기본이다 네 마누라가 우리 엄마한테 한 소리다 이걸 보고도 그런 말이 나오냐? 내가 지금 욕이 안 나오게 생겼어? 흠 뭐 분실이가 말이 심하긴 했는데 애 오죽하면 그러겠냐 지랄도 가지가지지 올케 이름값 제대로 한다 아주 간덩이를 분실했네 뭐? 너 아무리 그래도 오빠 와이픈데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내가 말 심하게 안 나오게 생겼냐고 이게 그래도 너 올케한테 너 지금 살고 있는 집 내 거라고 말했냐? 뭐? 말 안 했나 보네 야! 조용히 해 분실이 이거 알면 난리 날지도 모르니까 아니 모르는 거면 더욱더 가만히 있으면 안되지 올케! 어머 아가씨 어쩐 일이세요? 엄마한테 들었어요 말 안 해도 알죠? 뭘요? 이걸 보고도 모른다는 말이 나와요? 뭐 틀린 말도 아니잖아요 뭐라구요? 솔직히 노친네 그 돈 다 끌어안고 죽으면 그 돈이 뭐 저승에라도 따라간대요? 어차피 죽으면 우리 유산들 거 미리 달라는 건데 뭐가 문제예요? 어머님 그거 다 욕심이에요 야! 너 진짜 말로해선 안되겠구나? 뭐? 야? 그래 야! 너네 안되겠다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썩 꺼져! 아가씨가 뭔데 우리 집에서 꺼지라 말아요? 흑 하... 사진상이 말 안 했나봐요 그 집 제 명의인데 네? 그 집 제 명의라고요 제 돈 주고 산 제 집 사진상이 3년 전에 저한테 판 집인데 하도 모른 척 해달라 해서 모른 척 하고 있었더니 자기야! 사실이야? 어? 아... 어... 사실이야 집을 팔았다고? 언제? 3년 전에 사진상 저 새끼 도박비 때문에 집 팔았어 그 집을 내가 샀고 사진상이 달달이 나한테 월세 주고 있었어 뭐... 뭐라고? 뭐 그래도 같은 피 섞인 혈육이라고 똥값으로 월세 받고 있었는데 안되겠네 이만 나가주라 사진상이 미친놈아! 미안해 여보 내가 도박만은... 도박만은 하지 말라고 했잖아! 그게 한탕 칠 수 있었는데 자... 싸움은 둘이 알아서 하시고 아... 아가씨... 왜? 못하겠어? 아... 아니요! 할게요! 무릎이라도 꿇겠습니다 제발 집은... 사진상 너도 지 마누라한테 미쳐서 엄마한테 그러는 거 아니야! 이 엄동설 안에 맨몸으로 쫓겨나고 싶지 않으면 당장 둘이 엄마한테 가서 무릎 꿇고 손 싹싹 빌어! 그 후로 올케와 오빠는 저의 보로령에 당장 엄마한테 달려가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당장 사과 받아주지 말라는 말에 엄마는 집 문을 열어주지 않았고 올케와 오빠는 엄동설 안에 마당에서 3시간을 무릎 꿇고 있어야 했어요 돈은 빌려줬냐고요? 아니요! 그럴리가요! 집에서 안 쫓아내준 것만으로도 감사해야죠 앞으로 엄마한테 돈 빌려달라고 하기만 하면 바로 쫓아낸다고 하니 알겠다고 하네요 야! 너 엄마 점심 식사도 안 차려드리고 지금 어디 나갔어? 지금 잠깐 장 보러 나왔는데 어머님이 나 찾으셔? 너는 무슨 장을 매일 봐! 그냥 미리미리 사면 되잖아! 아! 집이 망해서 한 번에 많은 돈 쓰기가 좀 그러나? 그런 이유가 아니라 식재료는 조금씩만 사서 빨리 써버리는 게 신선하니까 그러지 그리고 어머님 아침 드셨고 아직 점심 드시려면 2시간이나 남았어 아 진짜 너 아직도 청담동 부잣집 딸내미라고 생각하고 말하는 거 진짜 꼴불견인 거 알지? 갑자기 지금 그 얘기가 왜 나와? 맞잖아! 너한테 조금이라도 불리한 얘기 나오면 바로 꼿꼿하게 고개 쳐들고 할 말 따박따박 하는 거! 그게 우리 집이 망한 거랑 무슨 상관이냐고 집이 망했고 가진 재산 다 처분했고 니네 아빠는 야반도주에서 기댈 데도 없으면 이제 좀 고개 숙이고 서방님 하면서 애교 좀 떨어봐야 하는 거 아니야? 니네 아빠 너 지금 뚫린 입이라고 함부로 말한다? 아 이거 봐 지금도 너가 포르셔 타고 다니면서 아가씨 대접받던 그때 그 아가씨 같지? 언제까지 내가 너 비위 맞춰주면서 살 줄 알았어? 이제는 너가 내 비위 맞춰야 할 때 아니냐? 맨몸으로 쫓겨나기 싫으면? 또 뭐 때문에 기분 나빠서 나한테 화풀이 하는지 모르겠는데 비위 맞춰달라고 얘기한 적 단 한 번도 없어 비위 맞춰달라고 한 적이 없었다고? 아 그래? 결혼할 때 식장, 신혼집, 차, 예단, 예물 이거 다 너네 집에서 해왔지? 그거 결정할 때 내 입장은 물어는 봤냐? 어? 헤헤헤 물어봤잖아 다 괜찮다며 그래 다 괜찮다고 말했지 내가 왜 괜찮다고 말했겠냐? 싫다고 하면 내 돈으로 하라고 할까 봐 아무 말 안 했던 거 아니야 뭐? 뭔 소리를 하는 거야? 마음에 안 드는 게 있다고 했으면 같이 합의해서 조율해 나갔겠지 그래 너 같은 부잣집 아가씨가 레이 타고 다니는 남자 의견을 퍽이나 들어줬겠다 당신 지금 술 마셨어? 평소에도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대체 왜 이래? 생각해보면 나랑 차 사고 났을 때 단번에 수리비는 괜찮아요 가세요 했을 때부터 알아봤어야 했어 내가 그깟 수리비도 못 낼 정도라는 거야? 뭐야? 애초에 엄청나게 큰 사고도 아니었는데 거기서 신랑이 하고 싶지 않았으니까 당신 왜 이렇게 자격지심이 심해? 대체 왜 이러는 거야? 뭐? 자격지심? 우리 아버지 사업 망하고 행방불명 되신 지 1년이야 그동안 줄곧 당신이랑 시어머니가 나 괴롭히는 거 다 자격지심 때문 아니야? 뭐? 자격지심이라니? 그냥 너가 싸가지가 없어서 화가 난다잖아 너 똑바로 생각해 내가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데 너 지금 살고 있는 집 우리 부모님이 해주신 거야 그리고 4명이고 너나 시어머니가 내가 내쫓으면 아무데도 갈 데 없지 않아? 전세금은 있니? 너 말 다 했어? 나야 너랑 시어머니 내쫓고 일하면 돼 내가 못할 것 같아? 지금 이혼하자는 거지? 오냐? 내가 이혼해줄 것 같아? 대답 안 하냐? 야 금수저! 전화 받으라고 야! 소영이한테 말 다 들었다 너 지금 이게 대체 뭐 하는 짓이냐? 무슨 말씀을 들으셨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잘못한 건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요 어머님? 너 시집 올 때 소영이가 몸 망갔던 거 그거 가지고 아직도 내 아들 기를 죽여? 흥! 아직도요? 그건 제가 기를 죽인 적이 있었을 때 얘기인 거고요 저는 소영 씨 사람이 죽어서 결혼하려고 한 거지 다른 이유가 있어서 결혼한 게 아닌데 지금 보니까 제가 사람을 잘못 봤네요 뭐? 그때 당시에 아무 말 안 하다가 저희 아버지 사업만 하고 이렇게 되니 태도 싹 바꾸셨잖아요 솔직히 제가 돈이 계속 많았으면 어머니 저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이 버르장머리 없는 친정 부모님은 항상 저한테 시어머니한테 잘해라 부족함 없이 해드려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지껏 부족함 없이 대해드렸잖아요 제가 해드린 거는 좋다고 받아가시더니 이제 와서 제가 해드린 것들이 기를 죽이는 행동이었다고요? 너가 해준 게 있기는 뭐가 있어? 신땡 호텔, 골프장, 에스테틱 회원관만 해도 한 달에 얼마가 나갔었는지 아세요? 그, 그거는 너가 주니까 받았던 거고 제가 드리긴 했죠 그런데 제가 제 호의로 해드렸던 건 에스테틱이었죠 이후에는 은근슬쩍 이것도 좋다더라 저것도 좋다더라 하시면서 다른 것도 다 받아가셨잖아요 그리고 제 옷들도 훔쳐 입으셨죠? 훔쳐 입기는 뭘 훔쳐 입어 이게 사람을 뭘로 보고? 어머님이 제 옷 액세서리 몰래 입고 나갔다 오시는 거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거 가지고 문제 삼은 적 있었나요? 오히려 마땅한 옷이 없어서 그러신가 보다 하고 매주 같이 쇼핑도 가드렸잖아요 그래, 너가 그렇게 해준 건 사실이다 그런데 지금 뭐 있니? 그렇게 펑펑 쓰고도 남았던 돈이 지금은 어디 갔냐 이 말이야 너네 아빠 재산부터 해서 너한테 딸려 있는 것까지 다 빚쟁이들한테 넘어가지 않았냐고 지금은 쥐뿔도 없으면서 아주 따박따박 어머니나 소영 씨나 최소한의 예의는 갖다 버리셨나 보네요 너네 아빠요? 내가 뭐 틀린 말 했니? 행방불명 돼서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양반을 굳이 내가 챙겨야 해 그리고 너도 이제 곧 사업할 거라고 나대고 쏘다니는데 그게 잘되면 몰라 뭘 시작은 했냐? 하긴 너같이 곱게 자란 애가 사업같이 큰일을 할 리가 우리 소영이 같은 애라면 몰라도 말씀 다 끝나셨어요? 아, 끝나긴 뭘 다 끝나? 자식 버리고 도망간 애비 밑에서 자란 너 같은 애는 사업한다고 까불 게 아니라 지금 너 앞으로 되어 있는 집 처분해서 네 서방 도와주는 게 최선일 거다 알겠니? 하, 진짜 기가 차서 정말 어머니, 지금 어머니가 말씀하시는 거를 종합해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거짓 근성에 양심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이게 진짜... 그동안 받아먹을 거 다 받아먹어놓고 단물 쪽 빠지니까 이젠 제 집까지 팔라고요? 그거는 어머니가 그렇게 욕하신 저희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남겨주신 거예요 사람이 가진 게 없으면 양심이라도 있어야지 더 이상 불필요한 연락하지 마세요 이게 뭐야? 여기로 와 자세한 주소는 문자로 보내줄 테니까 아, 올 때 어머니도 모셔오고 문자 뭐야? 펜트하우스로 오라고? 애초에 내가 여기로 어떻게 들어가? 그리고 너 엄마랑 싸웠다며? 연락도 안 받는다던데 엄마는 왜? 생각은 나중에 하고 일단 와 걱정 안 해도 되니까 뭔데 그래? 나 점점 기대되려고 그래, 여보 일단 어머니 모시고 와 뭐야? 왜 우리 내쫓고 문 닫아? 왜 그래? 집 다 보지 않았어? 다 보기는 했는데 왜 내쫓냐니까? 비밀번호 뭐야? 얼른 열어줘 내가 왜 열어줘? 애초에 집만 보여주려고 한 건데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거기 당신 집은 맞는 거지? 어, 내 집은 맞는데 내 집이 네 집은 아니지 아버지 사업 망하고 가진 거 하나 없으니까 너랑 너네 엄마랑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기억 못하는 거 아니지? 사업 망하니까 자식도 버리고 도망쳤다고 너랑 너네 엄마가 그렇게 욕하던 우리 아버지 중국에서 마스크 사업으로 대박 나서 돌아오셨어 아버지랑 연락한 지는 한 달 넘었고 너 지금 무슨 말을 놀랍니? 정리해줄게 빈털털이 됐다는 이유로 온갖 무시당하던 너 와이프는 예전보다 더 큰 부자가 되었다는 소리야 아그, 그러면 더 이상 너같이 쥐뿔도 없고 인성도 바닥인 쓰레기랑은 같이 살 이유가 없다는 거지 너 내 돈 보고 만났던 거였잖아 나는 서로가 사람을 보고 만났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미쳤었지 여보, 한 번만 더 생각해줘 당신은 이혼이 그렇게 쉬워? 쉽지 않으니까 1년 동안 참았던 거고 아버지한테 연락 왔던 한 달 동안에도 지켜본 거야 그런데 너는 갱생이 안 되겠더라 아, 여보 제발 참고로 내 명의로 되어 있던 집 내놨으니까 집 빼 여보,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야? 좋은 부모 밑에서 떵떵거리면서 살던 너가 한순간에 빈털터리가 돼버리고 나랑 별다를 거 없어지니까 내가 뭔가 승리자가 된 것 같은 기분이었나 봐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거람? 미안해 당신 말처럼 내가 자격지심이 있었나 봐 이제라도 알면 됐고 아무리 그래도 이혼하겠다는 내 생각에는 변함없어 뭐? 이혼 진심이야? 어, 진심이야 서류 보낼 테니까 싸인해 이혼이라니! 말도 안 된다! 이혼이라니! 너 그러면 노명이로 된 집이라도 내놔! 제가 그걸 왜 드려요? 그, 뭐냐? 그, 그 맞다! 재산분할! 그거 해야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릴 하세요? 그럼 소송 걸어 보시던가요? 아이고, 저거 하는 말 좀 봐라, 그렇게 박소영 이놈아! 애부터 가지라고 하지 않았냐 내가! 애가 있으면 이런 소리는 죽어도 못 할 거라고! 뭐야, 엄마! 이제는 내 탓 하는 거야? 엄마는 수저 집만 뺏고 이혼하면 다른 여자한테 새장가 가라고 나한테 여자 들이밀었잖아! 그건 다 엄마가 너 생각해서 그런 거지! 아, 그리고 이렇게 괴롭히다 보면 수저가 제풀에 지쳐서 이혼해달라고 할 거라고! 그때 집 주는 조건으로 이혼해 준다고 하면 수저가 무조건 짐 넘긴다며! 이게 뭐야, 지금! 엄마 때문에 다 망했어! 이 인간들이 듣자 듣자 하니까 아주 내 집 가지고 둘이 북치고 장구 쳤네! 이혼하는데 애 안 먹어도 되겠어! 나두고 둘이서 이런저런 얘기했던 거 직접 증거도 남겨줬으니까 잘 써먹을게! 아, 참고로 좋은 말로 할 때 이혼하는 게 좋을 거야! 소송, 비용, 시간 전부 감당할 수 있겠어? 아, 아가! 에이씨, 엄마 때문에 다 망했어! 이혼은 저 유리한 대로 잘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집안이 다시 일어서자 저도 그동안 구상해왔던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업하는 과정에서 만났던 동정업계 사업가와 결혼을 준비하고 있고요 전남편이요? 이제 걔한테는 티끌만큼의 관심도 안 가네요 동그라, 이번에 한일 쪽이랑 하는 프로젝트 나 차장님이 하는 거 맞아? 네? 아니요! 그거 처음부터 쭉 제가 컨택해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상하네... 나도 그렇게 알고 있어서 당연히 명단에 너 이름이 올라왔을 줄 알았는데 나대용 과장님 이름이 올라와 있네? 네? 또요? 음, 전에도 이랬었던 것 같은데... 늘 다 된 밥에 숟가락만 얻는 느낌이네 그 느낌이 사실일 거예요 항상 이런 식이네요 저한테는 아직 얘기도 안 하셨어요 뭐? 아직도 얘기가 안 됐다고? 에휴... 네... 제가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과장님, 자리에 안 계셔서 카톡 남깁니다 이번에 제가 맡았던 프로젝트 담당자 과장님으로 바뀐 거 맞나요? 아, 네, 맞아요 내가 얘기하려고 했는데 뭔 줄 알았구나 과장님, 지난번에도 이런 식으로 프로젝트 막바지에 담당자가 과장님으로 바뀌지 않았나요? 음, 그렇죠 그런데 그게 무슨 문제가 되나요? 혹시 프로젝트 진행 방식에 문제가 있었던 건가요? 동글씨, 원래 직원들은 위에서 까라면 까는 거예요 알겠어요? 프로젝트 진행에 문제가 있었으면 문제가 있었다고 말씀을 해주셔야 그 부분을 시정하고 고칠 수가 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이런 일이 있으니까 사실 좀 다른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다른 생각? 뭐요? 설마 지금... 네, 프로젝트 초기도 아니고 마무리 단계에서 담당자가 바뀌는 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누구보다 진행 상황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갑자기 프로젝트에서 손을 떼면 이득이 될 게 아무것도 없는데 갑자기 담당자를 바꾸는 건 비효율적이지 않나요? 저는 회사가 비효율적인 일을 굳이 추진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동글씨, 무슨 말 하는진 알겠는데 지금 말투가 좀 그렇네요 이게 지금 상사한테 할 행동이에요? 제 말투를 지적하시는 건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담당자가 왜 과장님으로 바뀌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걸 제가 왜 동글씨한테 하나하나 다 설명해야 하죠? 아까도 말했지만 회사에서 하라고 하면 하는 거고 까라고 하면 까는 거예요 저 오늘 2시쯤 들어가니까 그때까지 진행된 자료 정리해서 넘기세요 제 질문에 대답을 안 해주시는 건가요? 미팅 중이라 불필요한 이야기엔 답장하지 않겠습니다 이외에 할 이야기가 있다면 사무실에서 마저 하세요 형, 담당자 바뀐 거 맞고 저는 다른 업무로 변경시킨다고 하네요 아니, 완전히 빠지라고 했다고? 네 애초에 과장이 그럴 자격이 있어? 다 된 프로젝트에서 너가 빠지면 어떡해? 실무는 너가 다 했다고 봐도 무방한데 너가 얼마나 이번 일에 진심이었는데 형, 저희 팀 안에서만 알고 있고 쉬쉬하고 있기는 한데 사실 조 과장 낙하산이에요 헐, 우리 사이에도 낙하산 아니냐는 이야기가 오고 갔는데 그게 진짜 사실이었나 보네 우리 팀뿐만이 아니야 지금 회사 전체에서 그런 이야기가 점점 퍼지고 있는 중일걸 낙하산인 건 확실하고 이렇게 다 된 프로젝트를 체크할 수 있는 거 보면 어지간한 연줄은 아닌가 봐요 너 상심이 클 거 아는데 너무 상심하지는 마 너가 유독 억울한 일이 많이 생기기는 했는데 너가 굳이 안 나서도 될 거 같아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조나대 과장 들어보니까 아, 알아서 문제를 만들고 다니는 스타일이야? 음, 이 부분은 나도 좀 알아본 다음에 알려줄게 감사해요 형 진짜 형밖에 없네요 이런 일이 또 있을 것 같은데 아, 진짜 또 이러면 그땐 참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래도 아까 말했듯이 조 과장 지가 알아서 고꾸라질 것 같아 혹시나 너한테 도움될 만한 일 있으면 알려줄게 감사해요 진짜 야, 동그라 하하하하, 아, 대박이다 네? 왜요? 우리 부서 신입 갑자기 그만둔다고 사직선했거든? 그 이유가 뭔지 알아? 에? 지난주에 들어온 그 잘생긴 신입이요? 전 그 사람 출근하는데 웬 아이돌이 들어오는 줄 알았어요 어어, 그 친구 맞아 그런데 그 친구 조 과장 때문에 그만두는 거래 에? 그게 도대체 뭔 소리예요? 지금 우리 부장이 어르고 달래서 잡아두긴 했는데 와, 하하하, 이거 진짜 대박이다 어떻게 된 거냐면 입사한 지 하룬가 이틀인가 지나서 조 과장이 신입 번호를 따갔대 무슨 이유로 조 과장이 다른 팀 막내 번호를 따요? 나야 모르지 하하하, 아이 근데 신입이니까 이상한 것도 모르고 상사 같으니까 좋나 봐 그 뒤로부터 하루에 수십 번씩 문자하고 전화하고 거기다 밤 되면 외롭다고 자기 사진도 보내고 사진? 뭔 사진이겠냐? 혼자 있어서 외롭다고 야식구리한 사진 보낸 거지 아니, 30 넘은 사람이 이제 갓 대학 졸업한 애한테? 그러니까 그러면서 한 말이 과관이다 원래 남자들 이런 거 좋아하지 않아요? 란다 하하하, 미친 거 아니에요? 그거 완전 송희롱 아니야? 송희롱이지 하하하, 근데 우리 신입이 은근 좀 소심해 원래 잘생긴 애들이 이러나? 그건 모르겠네요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어서 나도 그래 아무튼 소심해서 아무한테도 말 못하고 끙끙거리다가 오늘 사직서 들고 온 거야 형이 알고 있는 게 다가 아닌가 보죠? 어어, 지금 우리 과장님이 데리고 나가서 바람 좀 쐬고 얘기 좀 한다는데 이거 잘하면 일 커지겠다 당연히 그렇죠 이것도 묻히면 진짜 말이 안 돼요 과장님이랑 신입 들어오면 얘기 좀 더 들어보고 알려줄게 아마 곧 회사에 소문 쫙 깔릴걸 야, 동그라 이거 묻히겠는데? 조과장 정말 미친 인간이야 그렇게 문자만 보낸 게 아니라 퇴근하는 신입 쫓아가서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실제로 들어와서 경찰 부른 적도 있다네 미친 거 아니에요? 그 정도 일이 그냥 묻힌다고요? 어어, 부장도 어디서 무슨 이야기를 듣고 오신 건지 모르겠는데 신입만 따로 불러서 조용히 넘어가면 안 되겠냐고 하시고 아마 신입 상처받아서 그만둔다고 할 것 같아 저 같아도 회사에 정 떨어져서 그만둘 거예요 그런데 형, 아까 처음 이 얘기해준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랑 얘기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꽤 있었더라고요 뭐? 진짜? 네, 그래서 그런데 저한테 좋은 생각이 있어요 저희 바로 다음 프로젝트 진행 중이거든요 조과장 또 눈독 들이고 있는 것 같은데 동글씨, 준비됐죠? 저 지금 회의 들어가요 넵, 과장님 주동글씨 나랑 장난해? 무슨 일이시죠? 파일에 무슨 문제가 있었나요? 파일 안에 프로젝트라는 전혀 상관없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헉, 죄송합니다 과장님, 제가 USB를 잘못 바꿔드렸네요 똑같이 생겨서 착각했나 봅니다 지금이라도 다시 가져다 드릴까요? 다시 가져다 주기는 무슨? 미팅 다 파투 났고 다들 이런 회사랑 일 못한다고 자리 박차고 나갔는데 동글씨는 자기가 무슨 실수를 했는지 감이 안 잡혀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내용은 다 뭐죠? 동글씨, 제 뒷조사하고 다녔어요? 네? 뒷조사라니요, 과장님 뒷조사라기보다는 제보를 받고 있었죠 과장님에게 성적인 농담을 들은 직원들이나 폭언이나 협박을 들은 사람들 다 된 프로젝트를 빼앗긴 사람들의 증언을 차곡차곡 모아두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런 걸 대체 왜 모아두는데요? 그거 다 사생활 침해예요 네? 제가 과장님 핸드폰을 해킹한 것도 아니고 과장님이 뿌려놓으신 똥을 주워다가 모아두었을 뿐인데요 그게 사생활 침해가 되나요? 그리고 회사 이익을 위해서 진행하는 미팅에 이런 걸 틀어놓도록 술수를 써놓다니 정말 잘리고 싶어요? 제가 일부러 그랬나요? 정말 실수로 그런 거고 애초에 과장님이 제대로 확인만 하셨어도 이런 일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본인이 발표할 내용을 프리젠테이션 직전까지도 확인 안 하신 건 직무 태만이죠 추동글 씨 내가 지금 말장난하는 것처럼 보여요? 당신, 잘리고 싶어? 아이고, 정말 움찔움찔하게 만드시네요 과장님, 대표님 조카라고 하셨죠? 그거 믿고 지금까지 문제 일으켜도 안 잘리셨던 거고요 이전에 있었던 회사에서 전부 잘리셨던데 얌생이처럼 프로젝트 체감한 것 때문이었다죠 그것 때문에 업계에 안 좋은 숨은 쫙 깔렸고 갈 곳 없다고 하니까 대표님이 사람 구실 좀 하라고 데려오셨고 너, 지금 말 다 했어, 너 어디야, 나와서 얘기해 저 오늘 반차라서 회사에 없습니다 그동안 사고친 거는 우리끼리 쉬쉬하면 그만이니 넘어갔다고 쳐도 이번엔 클라이언트들 앞에서 회사가 막장인 걸 티 내셨으니 대표님도 커버 치기 힘드시겠네요 뭐, 알아서 해보세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프리젠테이션 전에 발표 자료 확인조차 안 해본 건 본인 실수였으니까요 야, 너 지금 당장 회사 들어와, 당장! 그동안 제가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만 얹으시고 꿀 제대로 빠셨죠? 힘없는 직원들 데리고 갑질도 무진장 하셨고요 어디 한 번 그대로 당해보세요 이참에 부끄러운 게 뭔지도 좀 알아보시고요 너 진짜? 나 이제 쫓겨나면 갈 데 없어 너 때문에 내 인생 망하면 너가 책임질 거야? 책임질 거냐고! 동글씨 그래, 내가 미안해 내가 프로젝트 뺏은 건 인정하고 사과할게 그러니까 내가 남자 직원들한테 수적뿌린 건 다른 사람이 한 거 실수로 넣은 거라고 한마디만 해줘 나 이거 소문나면 결혼도 못해 아, 과장님 대학에서 만난 남자친구랑 약혼도 하셨죠? 히히 아이, 제가 사람 한 명 덤으로 살렸네요 제발 조 대리, 한 번만 도와줘 내가 이렇게 사과하잖아 조 과장님 조 과장님 어른이면 어른답게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셔야죠 히히 파이팅 히히 저는 사실 외국계 기업으로 헤드헌팅이 돼서 이직이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모아둔 자료를 이직 전에 터뜨려야 할 것 같아서 눈치만 보고 있었는데 역시나 조 과장이 또 다 된 프로젝트를 가로채려고 하더라고요 어차피 떠날 회사 이 기회에 조 과장 제대로 골탕 먹여보자 싶어서 프레젠테이션 발표를 합시고 그동안 모아둔 자료를 넘겨줬는데 정말 확인 한 번 안 해보고 발표를 들어갈 줄은 상상도 못했네요 아마 구두로 보고한 내용만 가지고 대충 발표 때우고 나머지 어려운 내용 설명은 부하직원한테 넘길 요량이었겠죠 이직한 후에 알게 됐는데 조 과장은 역시나 이직에 실패했고 대학 동창과의 약혼도 깨지고 동창들 사이에 바람피우려고 했던 거 소문나서 매장됐다고 합니다 술만 퍼마시고 외롭게 산다고 하는 조 과장님 조금 안타깝지 않네요 미안해 상황이 이렇게 됐어 늦게 말해줘서 미안하고 그래도 지금 부탁할 수 있는 게 당신밖에 없어 아 시댁에서도 많이 힘든 상황이야? 나도 부모님한테 한번 여쭤봐야 할 것 같아 사업이 한번 망하면 집안이 같이 망한다더니 우리 집도 지금 나 때문에 너무 힘들어해 정말 재기불능 수준이야 엄마랑 아빠는 지금 예물까지 다 금은빵에 팔았어 매달 대출 갚을 돈이 없어서 그러니까 내가 무리하게 사업 확장하지 말자고 했잖아 그냥 지금 사는 곳에만 만족하자고 우리 여태껏 괜찮았잖아 당신 마음은 이해하는데 말 그렇게 하지 말자 내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자고 사업버렸어? 다 좋자고 한 거잖아 그런데 잘못된 걸 어떡해 그래 알았어 일단 부모님이랑 얘기는 해볼게 꼭 좀 부탁해 정말 도와주셔야 해 아니면 우리 다 굶어 죽어 당신도 나랑 설마 여기서 그만할 거 아니잖아 절실해 정말로 아빠한테 얘기해 보겠다고 나도 머리 아파 죽겠어 당신 아버님이 인천에서 사업 크게 하신다고 하지 않았어? 알기로는 직원만 20명이 넘는다고 들었는데 아직 사업 잘하고 계신 거 맞지? 여보 내가 얘기해 보겠다고 했잖아 부탁이니까 그만 보채 나도 머리 깨질 것 같아 알았어 내 상황 설명드리는 거 잊지 말고 솔직히 당신도 내 상황 대충 아니까 얼마 필요한지는 알 거야 대충 5억이면 되거든? 아버님이 궁금해하시면 한 번 뵙자고 말씀드려 지친다 그만 얘기하자 아휴 진짜 그러게 내가 괜히 사업 키우지 말라니까 제발 내 말 한 번이라도 들어 이게 어쩐 일이다니 나서방 그래도 사업 잘하고 있지 않았어? 몰라 나도 답답해 미치겠어 그리고 짜증나 죽겠어 아니 우리 집 잘 살았던 게 지덕이고 지 마음대로 사업 넓히다가 망한 게 내 탓이야? 내 얼굴만 보면 돈 붙어 달라고 그러잖아 우리 집안 사정 나서방한테 얘기는 했어? 아직 얘기 안 했지? 얘기 못 했어 아직 말할 시기를 모르겠어 일찍 얘기해 괜히 나서방 기대하고 있다가 힘 빠질라 너도 알겠지만 네 아빠가 부도를 맞아서 아휴 아빠는 지금 어딨어 그래서? 어디 일 나간다고 그러지 않았어? 하루에 5만 원이라도 벌어보겠다고 그 나이에 가락시장 가서 허드렛 일 하고 있어 안쓰럽다 정말 시장에서 일을 한다고? 엄마 안되겠다 나 일단 남편한테 우리 집안 힘든 거 얘기하고 근처에서 알바라도 뛰어야겠어 됐어 너까지 밖으로 놔두는 거 보기 그렇다 너까지 그래버리면 나서방 속이 얼마나 타겠니? 살림은 해야 할 거 아니야 어른들 일이니까 괜히 나설 생각 하지 마라 그럼 어떡해 이대로 집안 망가지는 거 보고만 있으라고? 그러면 내 속은 편하겠어? 나라도 밖에서 일을 해야 할 거 아니야 됐다니까 정말 너네 아빠 쓰러지는 꼴 보고 싶어서 그러니? 우리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무슨 큰아이 먹고 밖에서 알바를 뛰어 너도 이제 아줌마야 여기 어때? 하루에 4시간만 일해도 한 달에 100만 원은 집에 보탤 수 있을 것 같은데 제발 그러지지 말아라 너까지 이러면 부모 속이 정말 뒤집어진다 아무튼 나서방한테 빨리 좀 이야기해라 우리 집도 큰일 났으니까 그쪽 집안 사정은 알아서들 해결하라고 아무것도 못 도와준다고 그래야지 얘기해야지 잠깐만 왜 자꾸 병원에서 문자가 오니? 급한 일이라고 전화를 달라고 하네 뭐야? 병원? 엄마 병원 간 적 있어? 아니 내가 무슨 병원이야 기다려봐라 전화 끊어봐라 잠시에 응 전화하고 다시 연락 줘 영원아 너 지금 서울대 병원으로 와 왜 그래? 엄마 무슨 일 있어? 와서 설명할게 밥은 먹었어? 집에 언제 들어오려고 날씨 춥다 먼저 먹어 좀 더 산책하다가 들어갈게 여보 기운내야지 장인어른 돌아가신 거야 정말 가슴이 아프지만 힘내야지 여보 알아 기운낼 거야 그냥 나는 너무 속상해 우리 아빠가 가락시장에서 우리 집안 일으키려고 힘들게 일하려다가 교통사고로 가셨다는 게 당신 집안 힘들었던 건 언제부터 그랬던 거야? 나도 사실 장례식장에서 처음 들었던 얘기라 좀 당황스럽네 당신한테 숨기려고 그랬던 건 아니야 우리 아빠 사업도 무너진 지 얼마 안 됐어 이제 어쩌려고 여보 무슨 계획이나 생각 혹시 있어? 듣기로는 장인어른도 빚을 좀 남기셨다고 들어서 일단 우리 아빠 보험금 나온 게 조금 있어 그걸로 급한 건 해결하려고 엄마랑도 그렇게 얘기했어 아 아버님 사망 보험금이 얼마나 나오길래? 보험사랑 통화했는데 얼추 한 5억 정도 나오려나 봐 아직 정확한 건 나도 몰라 아니 5억이나 나온다고? 그렇게나 많이 나와? 여보 이 얘기 그만하자 나 지금 머리 아파 산책 좀 더 하다가 들어갈게 아니 여보 잠시만 우리 누나 있잖아 누나가 당신이랑 할 얘기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신우가 나랑 할 얘기? 뭔데? 아니 그보다 지금 꼭 해야 하는 얘기야? 나 지금 별로 누구랑 얘기하고 싶지가 않아 일단 잠깐만 올케 다른 게 아니라 중요하게 사업 얘기해야 해서 그래요 사업 얘기요? 여보 누나 얘기 잘 들어봐 누나가 예전에 사업 크게 했던 건 알지 주식도 많이 하고 넌 좀 빠져 있어봐 올케 일단 들어봐요 올케 상황 안 좋은 거 알아요 마음 복잡한 것도 알고 근데 제가 진지하게 계획 중인 사업이 있어요 정확히는 지인 사업인데 투자 같은 거죠 네 그런데요 그걸 왜 저한테 얘기하시는지 올케 아버지 보험금으로 5억 나온다고 들었어요 올케 집안이나 저희 집안이나 지금 상황 안 좋잖아요? 솔직하게 말할게요 그 돈이면 저희 집안 둘 다 일어설 수 있어요 네? 설마 지금 저희 아버지 보험금을 사업에 투자하라는 말씀이세요? 제가 저번 주에 사업 미팅한 것 자료들이에요 원래 보여주면 안 되는데 올케니까 보여주는 거예요? 아니요 신우 지금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저 이런 거 볼 줄도 모르고요 그 보험금은 이미 쓸 곳이 따로 있는 돈이에요 이쪽으로는 얘기 더 이상 안 했음 해요 올케 이거 기회라고요 둘도 없는 기회예요 이번 기회만 잘 잡으면 위기 탈출은 물론이고 신분이 상승하는 거예요 여보 누나 말 듣자 내가 생각해봐도 이게 맞는 것 같아 뭐? 대체 말을 듣긴 뭘 들어? 다들 지난 장례식장에서 들었던 얘기 잊으셨어요? 저희 지금 집에 난 불 끄기도 바빠요 근데 위험 감수하고 사업을 하라뇨 제정신이세요 정말? 아니 올케 일단 진정하고 됐어요 그만 얘기해요 더 대화하다간 저도 선넘을 것 같네요 당신 지금 어디야?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돼? 요즘 나 피하더니 무슨 일 있어? 무슨 일은? 아무 일도 없어 왜? 내 안방에 있던 예물이랑 내 명품 가방이랑 보석들 그리고 현찰 다 어디 갔어? 내가 팔아서 집에 보태려고 모아둔 거야 여보 그게 있잖아 당신 어제부터 돈돈 그러더니 설마 그거 훔쳤어? 여보 훔쳤다니 무슨 말이 그래? 그런 거 아니야 정말 아 왜 그래? 나 누나 말이 맞는 것 같아서 내가 결정했어 당신 미쳤어? 그 물건들 지금 어딨어? 이미 팔아버렸지? 당신 제정신이 아니구나 나 당장 경찰에 신고할 거야 여보 경찰에 신고라니 제발 그러지 말자 우리 다 살자고 이러는 거잖아 살아? 살긴 개뿔 당신 혼자 살려고 그러는 거잖아 내가 혹시나 해서 그때 신우가 나한테 보내준 파일 잘 아는 사업가한테 물어봤어 그거 요즘 사기꾼들이 전형적으로 투자 사기하는 방식이라던데? 여보 말이 너무 심하잖아 우리 누나가 지금 사기꾼이라는 소리야? 응 난 그렇게 생각해 난 지금 신우까지 사기로 고소할 거야 알아 먹어? 제발 그러진 말자 우리 집안도 지금 힘들어 죽어 당신까지 이러면 아니 아무리 돈이 급해도 그렇지 감히 내 물건을 가져다 팔 생각을 해? 당신 경찰서에서 봐 이제 끝이야 우리 아니 여보 결국 선을 넘는 행동을 한 남편과 친정아빠 사망보험금과 사업자금으로 투자하라는 신우이 이 결혼은 그만두어야 할 것 같아 유혼을 했습니다 혼자 사는 게 어렵겠지만 개념 없는 것들과 사는 것보단 낫겠죠 이제 제 길을 가야겠습니다 여보 어디야? 일어나니까 집에 없길래 아 여보 일어났어? 나는 지금 봉구 산책 중이야 바깥바람 좀 쐬어주러 나왔지 언제 들어와? 오늘 나 검진 가는 날인데 같이 가주기로 했잖아 아 그게 오늘이었나? 아 미안해 깜빡했다 그것도 모르고 나와버렸네 깜빡할 게 따로 있지 요새 너무 봉구한테만 관심 가지는 거 아니야? 정말 미안해 하지만 여보도 알잖아 여보랑 우리 아기는 내가 늙어 죽을 때까지 함께 할 수 있지만 봉구는 몸이 약한 아이니까 더 마음이 가네 그렇기는 하지 아직 어리다지만 봉구는 원체 몸이 약하고 경치레가 많은 아이니까 이왕 나간 거 오랜만에 바깥 구경이라도 실컷 하고 와 병원은 어쩔 수 없지 친구랑 다녀올게 많이 서운할 텐데 이해해줘서 고마워 여보 조심히 다녀오고 이따가 다녀오면 전화해 알겠어 아무리 생각해도 화가 나 갑자기 뭐야 뜬금없이 아니 아무리 개가 좋아도 그렇지 산부인과 정기검진날 강아지 산책을 선택한 남편이 있다고? 어쩔 수 없어 애결씨한테 봉구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서 서운하긴 해도 아무 말도 못하겠더라 아까도 말했잖아 봉구는 평범한 강아지가 아니야 애견씨가 힘들고 지칠 때나 기쁠 때 항상 옆에서 위로가 되어준 아이니까 그렇게 그 개가 소중한 존재면 평생 개나 끼고 살 것이지 너랑 결혼은 왜 하고 애기는 왜 낳으려고 한다니? 그래도 나한테 잘해줘 너무 뭐라고 그러지마 어이구 그래 대단한 반려인 납시였어 그치? 내가 진작에 이 결혼을 뜯어 말렸어야 했는데 나는 참 복받은 사람이야 나 대신 내일처럼 화내주는 친구도 있고 네가 너무 물러터진 게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건 어떨까 친구야? 고마워 물러터진 애랑 15년 동안 친구해줘서 너 없었으면 오늘 많이 힘들었을 거야 다음에도 이런 일 있으면 나한테 바로 말해 얼마든지 달려가 줄 테니까 그리고 덤으로 네 남편 머리털도 같이 몽땅 뽑아버릴 거야 탈모나 와버리라지 그래 나 아기 낳기 전에 또 한번 만나자 밤이 너무 늦었네 잘자? 너도 잘 자고 몸조리 잘하고 있어 여보 어디 가? 아 오늘 봉구 정기검진 날이라서 신장이 더 안 좋아진 건 아닌가 걱정되기도 하고 동호회 회장님이 차 태워주신다고 해서 같이 가려고 준비 중이었어 아 그랬구나 잘 잤어? 너무 곤히 자길래 일부러 안 깨웠어 근데 안색이 왜 그래? 어디 아파? 배가 좀 많이 아프네 뭔가 튼튼히가 발로 차거나 일반적인 배뭉침 통증이랑은 너무 달라서 안색이 너무 안 좋아 얼굴빛도 너무 창백하고 지금 겨울인데 땀도 엄청 흘렸네 병원에는 안 가봐도 괜찮겠어? 여보 여보 혹시 봉구 병원은 내일 가면 안 될까? 나 너무 아픈데 오늘은 여보가 옆에 좀 있어주면 좋을 것 같아 나도 그러고 싶은데 벌써 집 앞에 와 계신다고 해서 아니면 회장님 차 타고 바로 병원에 갈까? 아니야 됐어 봉구 병원이나 다녀와 좀 쉬면 낫겠지 신경 쓰지 마 미안해 나 금방 다녀올 테니까 침대에 누워서 푹 쉬고 있어 알겠어 회장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리네요 잘 지내셨죠? 어 흔혜씨 오랜만이네요 몸조리는 잘하고 있어요? 네 다름이 아니라 아까 애견씨랑 같이 있으시다고 들었어요 근데 아직 안 들어와서 전화도 안 받네요 혹시 아직 같이 계신가요? 아 네 지금 봉구 병원인데 아이가 상태가 조금 안 좋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지금 정밀검진 들어갔어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 왜요? 무슨 일 있어요? 봉구가 많이 안 좋은가요? 별건 아니지만 그냥 전반적으로 건강이 좀 안 좋아진 것 같네요 봉구가 원칙 건강하지 못했던 아이라 예상하지 못했던 건 아니지만 그렇군요 일단은 알겠습니다 목소리에 힘이 없는데 혹시 지금 어디 아파요? 많이 힘들면 애견이 보고 바로 가라고 할게요 아니에요 제가 전화했다고 말하지 말아주세요 안 그래도 착잡할 텐데 더 신경 쓰이게 하고 싶지 않아요 일단은 알겠어요 병원에서 나오는 대로 바로 집으로 갈게요 친구야 혼혜야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너 목소리는 왜 그렇고 숨소리가 왜 그렇게 거칠어? 나 나 너무 아파 일어나지도 못할 것 같아 비가 비가 너무 많이 나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튼튼히 나오려면 아직 좀 남았는데? 나 지금 집에 아무도 없어 나 혼자 너무 무서워 미안한데 지금 와줄 수 있어? 왜 혼자 있어? 네 남편은 어디 가고? 봉구가 많이 아프대 그래서 지금 동물병원에 있대 시간이 좀 걸리나 봐 미친놈 너 꼼짝하지 말고 기다려 움직일 순 있겠어? 조금 알겠어 금방 갈 테니까 조금만 기다리고 있어 몸은 좀 괜찮아? 먹고 싶은 건 없고? 괜찮아 아직은 입맛도 없고 속도 안 좋아서 딱히 먹고 싶지도 않네 내가 진짜 미안해 하필 봉구 건강이 그 정도로 안 좋아질 거라곤 생각도 못 했어 내가 정말 잘못했어 정말 미안해 혼혜야 정말 죽는 줄 알았지 뭐야 다리 밑으로 피는 줄줄 흐르지 배는 찢어질 것 같이 혹시라도 우리 아기한테 무슨 일이 생겼을까 너무 불안하고 미치겠어서 조금만 늦었으면 사산했을 수도 있다고 했어 진짜 친구씨가 은인이야 고맙다고 인사라도 드리고 싶은데 날 보면 가만히 안 둔다고 벼르고 있으니 튼튼이 튼튼이는 주스 다 못 채우고 나와서 인큐베이터 안에 들어갔어 다행히 큰 문제는 없지만 앞으로 경과를 더 봐야 할 것 같다네 그래도 그나마 다행이다 얼른 건강해져서 안아봤으면 좋겠네 여보 나 뭐 하나만 부탁해도 될까 뭐든 들어준다고 했지 물론이지 뭔데 뭐든 말해봐 봉구 다른 가정으로 입양 보내는 게 어떨까 뭐라고 선생님이 그러시더라 내가 조산한 데는 반려동물이랑 스트레스가 제일 큰 원인이었을 수도 있다고 그리고 아기도 태어났고 그래서? 그래서라니 결론이 뭔데 봉구 입양 보내자 그게 우리한테도 봉구한테도 더 나은 길일지도 몰라 여보한테는 어떨지 몰라도 난 우리 가족이 더 소중해 미안 그 부탁은 못 들어주겠다 이유가 뭐야? 물론 나도 너랑 우리 튼튼히 소중해 하지만 그만큼 우리 봉구도 소중하고 난 봉구를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있어 걔 나 없으면 계속 낑낑대고 문 앞에서 나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애야 그런 애를 어떻게 다른 집으로 보내? 절대 그럴 수는 없어 다른 방법을 생각해보자 다른 방법 뭐? 한 집에 사는 이상 계속해서 마주쳐야 해 봉구 성격 순한 것도 아니잖아 우리 아기 물려고 하면 어떡해? 그건 내가 알아서 교육시킬게 내 말은 잘 들으니까 그런 위험한 일 생기지 않을 거야 약속할게 그럼 곧 죽어도 우리 가족을 지키는 것보다는 봉구를 지켜야겠다 이 말인 거지? 아 그 말이 아니잖아 봉구도 우리 가정도 지킬 수 있는 서로 좋은 방법을 찾자는 거지 돼도 않는 말 할 것 같으면 그냥 집에 돌아가 줬으면 좋겠어 온 애야 감정적으로 굴지 말고 감정적? 내가 감정적이라고? 그렇구나 내가 잘못된 거구나 아니다 아니야 내가 잘못한 거지 하지만 다른 집 입양은 정말 아니야 다시 생각해 줬으면 좋겠어 생각 정리하고 다시 말해줄게 이야기 꺼내봤어? 뭐라디? 죽어도 입양은 못 보내겠대 봉구는 자기 가족이라고 서로가 좋은 방법을 찾아던데 정말 절절하다 절절해 누가 보면 개랑 결혼한 줄 알겠어 자기 마누라랑 지새끼가 죽을 뻔했는데도 반려견을 싸고 도는 거면 그거는 진짜 미친 거 아니야? 그러게 선생님도 남편한테 말했었거든 내가 죽을 뻔했었고 아이도 위험했었다고 그런데도 저러네 온 애야 너 왜 이렇게 바보같이 살아? 원래 이런 애 아니었잖아 정신 차려! 어떤 게 방법인지 모르겠어 당장 애기가 태어났는데 건강할 줄 알았던 내 새끼가 반려견으로 인해 죽을 고비를 넘겼었다는 게 그 와중에도 네 남편은 개 걱정을 하고 있고 그치? 응 두 말할 것 없어 이혼해 그냥 같이 안 사는 게 나을 것 같아 그게 정말 정답일까? 지금 당장은 튼튼이 때문에 고민이 많을 거란 거 알아 하지만 가족보다 개가 먼저인 사람이랑 늙어 죽을 때까지 지낼 거야? 튼튼이가 물리진 않을까 불안에 떨어가면서까지? 혼 애야 이건 정말 아니야 알겠어 정답이 하나밖에 없다면 네가 정말 말 못하겠으면 내가 도와줄게 진단서랑 그런 거 다 나한테 있으니까 고마워 정말 개 미친 분 대답해 주세요 뭐예요? 뭐긴 뭐야 전 아내가 되실 분과의 마지막 이야기를 하기 위해 만들어진 방이지 전 아내라니 대체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우리 이혼하자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갑자기? 꼼꼼히 읽어보세요 당신 아내가 여태껏 혼자서 말도 못하고 얼마나 끙끙 알았는지 저는 나가볼게요 나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뭐 그래도 우리 둘 다 애견인이니까 이해해보자 했었는데 가족보다는 강아지를 선택하는 당신 모습을 보면서 이젠 아니라고 생각했어 그런 이유로 이혼하자고 한다고? 그럼 우리 애는 어떡하게 조금만 더 이해해줄 수는 없는 거야? 이 상황에서도 이해만 바라는구나 이제 더 이상 내가 할 말은 없을 것 같아 미안해 미안해 봉구랑 잘 지내 아이는 내가 잘 키울게 결혼 전부터 강아지를 끔찍하게 아꼈던 전남편 그런 모습에 결혼했는데 그런 모습에 이혼하게 될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저희는 별 말 없이 이혼을 진행했고 지금은 가족을 1순위로 든 사람과 건강해진 아이와 함께 다시 가정을 꾸려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긴 글을 읽으며 답답하셨던 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모든 분들이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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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